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. 오늘은 맛있는 돼지갈비 먹고 왔습니다. 제가 돼지갈비를 먹으러 간 곳은 일산 탄연대림교회 근처에 위치해 있는 마이갈비입니다. 마이갈비는 주차장 넓게 있어서 주차 걱정 전혀 없구요. 이 가게도 거의 한 20년째 영업 중인 식당으로 상당히 맛있는 곳입니다. 마이갈비 영업시간은 월요일 오후 5시 반부터 밤 10시까지이고 화요일부터 토요일은 오전 11시 40분부터 밤 10시 반까지입니다. 쉬는 날은 따로 없구요. 이 가게 식당 밖에 이렇게 메뉴판이 따로 있습니다. 내부는 전부 테이블석으로 넓은 편이고 가죽룸도 따로 있습니다. 메뉴판을 보시겠습니다. 저는 마이갈비 2인분 생돼지갈비 2인분을 주문하였습니다. 식사 메뉴 이렇게 따로 있구요. 이 점심 특선 메뉴도 따로 있습니다. 점심 특선 메뉴는 오후 3시까지 주문 가능합니다. 미성년자에게는 술을 주면 안되겠지요. 좀 있으면은 바로 화력 좋은 숱이 이렇게 바로 들어옵니다. 여기 숱이 꽤 괜찮은 편입니다. 기본 세팅도 빠르게 이루어지구요. 기본 세팅은 이게 딱 많이 뭐가 나오는건 아니지만 볼만한게 좀 있습니다. 통치미는 무난한 맛으로 시원하니 새콤한 무랑에서 먹는 맛 괜찮구요. 파채 익어 고소하게 맛있습니다. 그리고 묵은 안먹어봐서 맛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무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쌈, 야채도 상추가 이렇게 나오구요. 청양고추는 따로 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따로 내어주십니다. 각 개인들 양파도 이렇게 따로 나오구요. 쌈장이랑 마늘도 따로 나옵니다. 그리고 이거는 그 마이갈비, 이 돼지 양념갈비 찍어 먹는 소스입니다. 그리고 돼지 생갈비에 찍어 먹을 기름장도 따로 나옵니다. 이 밑반찬 중에 가장 먹을만한게 바로 이 양념게장인데요. 리필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너무 맵지도 않고 적당히 단맛이 있으면서 양념게장, 양념이 잘 되어있어서 참 맛이 좋습니다. 마이갈비 2인분이 바로 나왔습니다. 이 돼지 양념갈비인데요. 색깔부터 상당히 괜찮고 맛있어 보이는 마이갈비입니다. 마이갈비이고 대표적인 메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돼지 생갈비 2인분입니다. 생갈비는 딱 봐도 비주얼 상당히 좋구요. 퀄리티 높은 돼지 생갈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칼집 잘 들어가 있구요. 진짜 이 맛있어요. 고기가 이 때깔지 좋은 만큼 맛도 그만큼 좋은 돼지 생갈비입니다. 돼지 그럼 돼지 생갈비부터 바로 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고기는 자주 탈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뒤집어주면서 고주시면 됩니다. 이 돼지 생갈비 1인분이 이 갈비 딱 3대의 양이더라구요. 직접 주방 쪽에서 보시면은 돼지 생갈비를 직접 손질하는 모습도 바로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. 이게 숯이 좋으니까 고기가 빨리빨리 잘 고지더라구요. 이때는 거의 다 고졌구요. 이제는 잘라서 먹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생갈비는 너무 바싹 구우면은 육즙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만큼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당히 구워서 익으면 바로 드시면 되구요. 이거는 중국산 김치 맛으로 그냥 무난했구요. 아이들 공깃밥은 따로 주문해서 아이들 한 공기 갖고 둘 나눠줬습니다. 돼지 생갈비 확실히 칼집 잘 들어가 있으니까 부드럽고 맛이 좋습니다. 기름장만 이렇게 살짝 찍어서 먹으면은 고기 그 자체의 특이한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. 좀 있으니 청국장도 나왔습니다. 청국장은 예전에는 서비스로 나왔는데 이제는 따로 주문을 해야 됩니다. 이 된장찌개와 청국장을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남은 생갈비도 마저 구워주구요. 이렇게 쌈도 싸서 먹어주면 됩니다. 하지만 돼지 생갈비는 쌈을 싸서 먹는 것보다 그냥 먹는게 전 더 맛이 좋은 것 같습니다. 돼지 생갈비도 2인분 이렇게 순식간에 다 없어지더라구요. 이 돼지 생갈비 고지는 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연해 보이면서 맛있어 보이는게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갈비대랑 해서 잘 익으면 나중에 그냥 바로 뜯어서 드시면 됩니다. 오랜만에 방문해서 돼지 생갈비 먹으니까 아 진짜 맛있더라구요. 이거는 진짜 다른 데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그런 맛이긴 합니다. 만족스러우실 거예요. 그 누구나. 술도 마셔줘야죠. 저는 소맥을 마셨구요. 이렇게 따른 한 병씩 마시면은 그냥 깔끔하게 잘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되더라구요. 그럼 마이갈비도 바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갈비는 돼지 양념갈비인데요. 이 숙성된 이 숙성된 때깔이 예전보다 더 진해진 것 같습니다. 하여튼 맛이 어떨지 좀 궁금하더라구요. 왜냐면은 이게 처음에 진짜 맛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너무 좀 짜고 단맛이 센 편이어서 별로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방문해서 오늘 방문해서 보니까 상당히 비주얼이랑 이게 다 예전 마이갈비로 돌아간 느낌이 들더라구요. 돼지갈비 양념갈비 마이갈비도 금세 고져서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요. 확실히 예전에 그 맛있었던 그 맛을 다시 찾았더라구요. 진짜 맛있었어요.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닙니다. 일단 대부분 처음 오신 손님들은 다 이 마이갈비 양념갈비를 주문해서 드시곤 합니다. 이게 부드럽고 이 은은한 맛이 일품인 양념갈비 마이갈비입니다. 이 청국장도 안에 뭐야 돼지갈비 들어가 있어서 뼈 뜯어먹는 재미도 좋고 두부랑 구수한 청국장이 아주 맛있습니다. 오랜만에 마이갈비 와서 이 양념갈비 먹는데요. 올해 처음 방문했는데 다시 예전에 그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. 이렇게 소스 찍어서 드시면 조금 더 짭짤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. 일산에 돼지갈비 집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맛있는 곳이 마이갈비 인 것 같아요. 다른 집보다 1인분 가격은 거의 비슷하면서 양은 320g으로 훨씬 더 많고요. 일단은 고기의 양념 맛이 좋아요. 그리고 이 갈비 뜯어먹는 재미도 아주 쏠쏠한 곳입니다. 하여튼 돼지갈비 집을 일산에서 다른 집들을 몇 번 다녔었는데 좀 가격은 비싼데 마이갈비랑 항상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러면은 항상 아쉬운 생각이 많이 남았어요. 저희 아이들이랑 저랑 이렇게 4인 가져가서 이렇게 그냥 4인분 먹으면은 딱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. 후식 커피는 셀프고요. 이 후식 아이스크림도 셀프로 퍼다가 먹으면 됩니다. 아이들은 여기 오면은 아이스크림 한 3번씩 먹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집에 가는 길에 항상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집에 갑니다. 오랜만에 방문한 마이갈비였는데요. 정말 일산 최고의 돼지갈비 맛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항상 말하는 일산 3대 맛집 중에 한 곳이 바로 이곳 마이갈비입니다. 돼지 생갈비도 아주 맛있고 이 마이갈비 돼지 양념갈비도 뛰어난 그런 곳입니다. 오랜만에 방문해서 아주 만족스러운 식사 잘하고 갑니다. 그럼 마이갈비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